까미가 아이들 다 먹고 갔는데 어쩐 일로 오늘 찾아왔어요. 한동안 너무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찾아왔어요. 막 이제 준비해가 다 챙기고 가려고 그러는데 까미가 찾아왔어요. 까미가 아마 여기 벵가리하고 위에 치접랑이 쑥거든요. 벵가리하고 그래서 애가 밀려난 것 같아요. 없는 거 탁 보더만은 위에서 싹 오더라고요. 까미야 너 어디에 있다가 며칠을 배가 고팠는가 봬 까미야. 애들이 같이 먹으면 되는데 이거 영역 다툼 때문에 전부 다 서로 힘든데 아까 중에 토끼도 내 벵가리가 쫓아다니고 밥 먹고 나서도 또 후닥닥 쫓아다니면서 절로 막 도망가고 쫓고 이래 하거든요. 서로 사이에 좋게 좀 지내면 될 건데 그런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. 까미야 배가 많이 고팠구나. 아무나 싹도 안 하고 이렇게 싹도 안 하고 먹어요. 하여튼 여러분 오늘 월요일에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어머 까미도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. 제가 지금 캔 저거 하나를 더 가서 챙겨줘야 되겠습니다. 어쨌건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